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서 이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오늘은 내일 방송되는 19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뽕숭아학당 15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뽕숭아학당의 티저영상 홍보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휴가특집으로 울산 뽕기행을 가다 이런 제목으로 내일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름휴가특집 자 이런 모습인데요. 여름휴가특집으로 울산 뽕기행가다 자 울산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의 장민호 영탁 이찬원이 울산역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짧고 굵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울산 백배 즐기기 울산을 알리는 뽕숭아학당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울산의 한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뽕숭아학당의 트롯맨 F호에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자 이명웅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없고요. 뽕 형제들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자 이런 모습 울산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도 이명웅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자 티저 영상 홍보 영상인데요. 바다아이가 울산하면 바다아이가 뭐 이렇게 장악이 나가고요. 바다가 보입니다. 자 울산의 먹거리 해산물 한 상까지 자 먹거리죠. 자 이렇게 울산의 아름다운 모습 밤에 바닷가에서 해산물과 해산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자 영탁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이명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명웅이 울산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그 뽕송학당의 15회분이 울산 뽕갱가다인데 울산의 현장 녹화에서는 이명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SNS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트롯맨 F4가 울산으로 녹화를 하러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많은 팬들이 특히 이명웅 팬들이 몰렸는데 이명웅이 나타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명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자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과연 뽕송학당의 15회분은 이명웅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근데 나오지 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뽕송학당 9회분 보셨죠? 이명웅이 나 홀로 나 홀로 자 보시겠습니다. 이명웅이 나 홀로 캠핑을 할 때 그 녹화부는 이명웅이 혼자 찍고 나중에 이찬원이 깜짝 손님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장민호와 영탁이 그 화면을 보면서 나레이션 형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 녹화에서는 이명웅이 빠졌지만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명웅이 나레이션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이명웅이 이 뽕송학당 15회분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 녹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명웅이 나레이션하는 형식으로 뽕송학당 9회분처럼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명웅이 빠진 뽕송학당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녹화에서는 이미 빠졌고요. 그것은 티저 영상에서 홍보 영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뽕송학당의 15회분이 과연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청률이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전주에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동안의 12%, 13%를 유지하던 뽕송학당의 시청률이 11%대로 떨어졌거든요. 만일 이 티저 영상처럼 이명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뽕송학당의 15회분의 시청률은 과연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이명웅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건지 나오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회처럼 나레이션 형식으로라도 나오는데 물론 또 왜 이때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명웅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이날 현장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일날 말하자면 울산으로 녹화하는 날 다른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뽕숭아 학당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티저 영상에 이명웅이 빠졌습니다. 메인에서는 빠졌고요. 혹시 구애분처럼 뽕숭아 학당 구애분처럼 나레이션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방송으로 이명웅이 빠진 방송으로 전주에 폭락한 시청률 마저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영탁이 바닷가 밤에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률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께서는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의 탑세븐 중에 대세 중에 대세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웅이 빠진 뽕숭아 학당의 인기 시청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만약에 이명웅이 빠져도 시청률을 유지해 간다면 아니면 더 높인다면 이거는 미스터트롯의 열기가 미스터트롯의 열기는 물론 개개인별 가수들도 좋아하지만 미스터트롯이라고 하는 열기와 열풍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내일이죠 19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뽕숭아 학당의 15회분에서 이명웅이 울산 현장 녹화에는 빠지고 아니면 나레이션 형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과연 이렇게 될 경우 시청률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혹시 아직도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